사는 게 너무 짧아. 너무너무 짧아. 그러니까 너희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. 그래서 배우를 하겠다고 했다면서? 네,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. 물어볼 거는 있고. 네, 제가 물어볼 게 좀 많습니다. 네, 저는 김기주입니다. 저 선생님 관에서 다큐멘터리 찍고 있습니다. 사는 게 뭐 별 거 있어? 실컷 먹어, 어? 술을 못 마시니까 이렇게 먹어야 돼요. 너무 빨간데요? 좋은 말씀이시니까.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세요? 응.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맛이 진짜로 우러나올 수 있는 거고. 아주 금방 끝나. 그러니까 그 사이를 뭘로 채우는 거만 생각해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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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굳이 가위바위보. 여덟이 1 Becca위보! uely